14번 문제입니다. DNA 복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예요 학생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접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해야 될까? 중요한 단서를 주어줬는데 그걸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못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어떤 세포에서 복제 중인 이중가닥 DNA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중가닥 DNA를 구성하는 단일가닥 1과 2는 각각 26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 상보적이다. 가닥 1을 주형으로 해서 선도가닥 가갑성이 됐고 2를 주형으로 해서 지연가닥 나와 다갑성이 됐어요 자, 가는 염기수 26개, 나와 다는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에는 프라이머 X, 나에는 Y, 다에는 Z를 갖는다 자, 그리고 이때 프라이머 X, Y, Z는 4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X와 Z는 서로 상보적이다. 그리고 가에 염기 서열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건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의 염기 서열에서 기역, 니은은 각각 구한인과 사이토신이고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를 구성하는 염기를 모두 합쳐서 구한 G분의 C값이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나와 다 그리고 가는 서로 상보적이니까 여기서 자, 가에서 구한 G분의 C는 얘는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좀 크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가의 염기 서열입니다 그러면 선도가닥이 있고, 자, 이제 지형가닥이 있겠죠 지형가닥이 왼쪽이 3번 말단, 오른쪽이 5번 말단 이렇게 되겠고 자, 가는 26개, 그리고 나, 다는 13개의 염기를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요렇게 이제 13개, 13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자, 가에서 G분의 C값이 2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이 가에서 염기 서열을 보면 일단 표시되어 있는 거 자, 구한인의 개수를 세보면 자, 3개가 나오고 사이토신의 개수를 세면 6개가 일단 나오거든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사이토신 아니면 구한인이거든 자, 그럼 이때 기역의 개수를 세보면 기역이 6개 니은의 개수는 3개예요 그러면 자, G분의 C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사이토신이 구한인보다 2배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사이토신 6개니까 구한인보다 사이토신의 수가 많으려면 이 기역이 사이토신이라는 얘기지 알겠지? 자, 그러면 니은은 구한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역하고 니은 찾았어요 자, 여기에다가 써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럼 이제 각각 프라이머가 있었거든 자, 프라이머 보면 자, 가에 프라이머 자, 여기 4개의 연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X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 자, 지형과 나와 다인데 자, 오른쪽이 이제 5분 말단이니까 여기 이제 프라이머 연계수 4개 갖는 거 나올 거고 자, 여기도 4개 갖는 거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자, 두 개는 각각 Y 아니면 이제 Z가 되는데 네, 자, 여기 보면 얘는 G, G, C, G가 되겠고 여기는 C, G, C, C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프라이머 X와 Y, Z는 서로 상고적이거든 그럼 X하고 이제 상고적인 건 여기 있잖아 얘, 그러니까 얘가 Z, 얘가 Y 그럼 따라서 자, 지형과 다 왼쪽에 있는 게 나, 오른쪽에 있는 게 다 자, 그러면 지형과닥인 경우에는 어느 쪽? 3번 말단 쪽이 먼저 합성이 되죠 자, 얘가 먼저 합성이 되겠구나 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볼게요 자, 다가 나보다 먼저 합성됐다 그러니까 틀렸죠? 나가 먼저 합성된 거고 자, X와 Y의 염기 서열은 같다 자, X, 일단 C, G, C, C 자, 그 다음에 Z 아, Y죠, Y Y는 5번 말단, C, G, C, C 같죠? 5번 말단, 3번 말단 자, 그러니까 X와 Y의 염기 서열은 같다 자, 그 다음, 자, 디귿 자, 1에서 A 플러스 T분의 C값이 4분의 3이다 자, 1번은, 자, 가의 주형과닥이었거든 그러면, 얘를 그냥 바꿔서 가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T 플러스 A분의 G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은 어차피 세면 되는 거죠 타이밍의 개수 4개 아데넨 개수 4개 그 다음 사이토신은 6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3 8분의 6이니까 그러니까 4분의 3 나왔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ㄴ, ㄷ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